코로나19로 어려우신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입니다. 이런 시기에 제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. 2년을 긴 기간 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정말 시장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자고 응원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고요. 그래서 시민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씀 꼭 다시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